한판 없는 거리 윤동주 정차장 플랫폼에 나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 뿐 손님 같은 사람들 뿐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갛게 파랗게 불붙는 문자도 없이 모퉁이마다 자애로운 헌와사 등에 불을 펴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 들고 놀고 싶으면 마사지 놀고 싶으면 바람들 지구가 온호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또다시아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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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감사합니다.